자,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을 또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8300번님께서 문의 주셨습니다. 이번에 강북쪽이군요. 강북쪽의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. 가격이 너무 올라서 상투를 잡는 건 아닌지, 그러니까 너무 높은 시세에서 매입을 하는 게 아닌지 걱정입니다. 지금 아파트 갭 투자를 해도 될까요? 아니면 역세권 오피스텔 갭 투자가 나을까요? 라고 선택지를 주셨군요. 아파트 강북쪽에 들어갈지, 아니면 역세권 오피스텔로 들어가는지 어떤 판단이 더 좋을까요? 네, 어쨌든 지금 갭 투자라고 우리가 많이 일단 하는 것들이요. 결국 매매가하고 전세가의 차이, 이걸 가지고 그만큼 차액, 갭을 가지고 투자했을 때 나중에 그 시세 차익을 내가 투자를 했던 소유권자가 다 가져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 갭 투자 쪽을 많이 하는데 지금 아파트 갭 투자 쪽을 계속 다들 망설이시는 이유고 또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지난달 기준에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서울의 평균 전세가의 60.3%예요. 지금 거의 5년 내 최저 수준이거든요. 자, 가격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전세가는 그렇게 한꺼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. 전세가는 그렇죠. 2년 단위로 갱신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세가와 매매가의 가격 차이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결국 60.3%에서 들어간다는 것은 갭 투자로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이런 걸 봐야 되겠죠. 결국 우리가 갭 투자가 되는 가능 금액들이 보통 우리가 70% 또 많게는 한 80% 정도 됐을 때 우리가 갭 투자가 좀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너무 낮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오피스텔 쪽에 갭 투자를 생각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렇죠. 서울 중심권 안이면서 또 그 안에서도 지하철역에서 도보 10분 이내 가능하면 5분 이내, 3분 이내 이 정도면 더 좋겠죠. 어쨌든 10분 이내에서 하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리겠고요. 또 하나는 오피스텔 쪽에 갭 투자는 단순한 매매 차익만 내가 하겠다. 이러면 저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. 결국은 오피스텔 갭 투자는 뭐냐면 내가 지금 소액을 가지고 이 오피스텔을 갭 투자하지만 나중에는 이것을 가지고 그렇죠. 반전세 형태가 되더라도 예를 들면 1억 5천 지금 전세를 받고 있다면 1억 5천에 5만 원, 1억 5천에 10만 원, 1억 5천에 20만 원 이렇게 나중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내가 바꾸겠다는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추천을 드리지만 단기 매매 차익만 가지고 무조건 내가 오피스텔을 하겠다. 이거는 제가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.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내가 월세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전략이면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